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 선거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랑은 기본적으로 폭력이지 않습니까 강제력이지 않습니까 오늘 외신의 톱뉴스는 푸틴에 맞서 가지고 야당의 가장 강력한 그런 선두주자였던 이 알렉세이 나발디 47체로 아주 첨네요. 결국은 이제 독살당했겠죠. 그러니까 뭐 소련이라는 것 자체가 푸틴 하에서 여러분들 안 되는 게 없으니까 판사님 연방판사로서 봉급이 괜찮으실 테니까 제 계좌에 입금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사람은 체제가 굉장히 전체주의화 되고 악랄한 체제가 여러분들 등장하게 되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나라를 떠나버리든지 엑시트 아니면 저항하든지 보이스 아니면 뭐죠 순응하든지 로얄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47세의 인컨 변호사로서 나발리라는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은 결국 자기 나라에 머물러서 저항하기로 결정한 거죠. 보이스를 내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차기 이런 극동에 사람들이 못 오게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모스크바로부터 떨어진 곳에 결국 이제 의문사를 당했네요. 죽였겠죠. 죽인다는 게 뭐 그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거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던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수감적인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날 교도소에서 제 개인 계좌번호를 보내드릴 테니 재판장님의 많은 연방판사 월급으로 제 계좌에 돈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재판장님의 결정 때문에 제 돈이 더 빨리 고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농담할 정도인데 어쨌든 푸틴이 결국은 죽인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저항하기가 힘들죠.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푸틴 하에 모두 다 이 판사들이 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일 건데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판사들이 다 장악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가운데 공 박사님이 선거를 고발을 하시고 고소를 하는데 고발 고소하면 뭐 합니까 내가 그거 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내가 고소 고발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섯 시간에서 한 여덟 시간 정도 방송을 하게 해서 투입해야 되고 방송이 세 시간이고 그러면 합치게 되면 열 시간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수감적인 북극 감옥에서 의문사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소식이 전해진 여긴 또 나발리라고 표현했네요. 다른 데서 나발리라고 표현했는데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그리 추모 장소에서 한 사람이 애도의 초를 밝히고 있다. 그냥 죽여버리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고 나면은 그냥 사람들이 좀 왁왁하다 그냥 없어져버린 거지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참 부인이네요. 눈물을 흘리는 부인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6일 나발리의 아내 플라미 나발리의가 독일 미네네스보인 회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결국 뭐 이런 사회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안 되려면은 권력의 고피를 국민들이 쥐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피를 쥐고 있어야 삼권이 그나마 분립이 돼야 그래야 이런 국민들의 인권이나 재산의 유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전체주의화가 돼버리면은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분들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러면 가혹했으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전투표를 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유현종님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제가 거듭히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를 하든 사전투표를 하지 않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일을 가짜로 발표해버리고 남은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해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사전투표를 안 하든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사전투표를 안 하시더라도 사전투표를 한 걸로 그냥 뻥치기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아까운 분이 죽음을 당한 거죠. 어떻게 서구 유럽하고 이렇게 슬라보족이 지배한 러시아는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러시아는 시민사회를 경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참 요원한 길인데 아주 아까운 그런 인거네요. 여러분 이게 러시아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인 선거를 여러분 빼앗기게 되면 참정권을 여러분들 그쪽에서 확보하게 되게 되면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냥 그야말로 국민들을 수족처럼 부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와 재산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목숨을 빼앗아간 거지 않습니까 자유 재산 목숨이란 것은 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